상설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를 다음과 같이 고급필터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구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 P2부터 시작해서 I23 영역에서 사원번호의 마지막 글자 한 글자가 짝수이고 그 다음에 식대가 10만원 이상인 데이터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P26셀부터 시작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필드명은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그냥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수식을 사용할 거니까 등호 입력하시구요. 조건이 두가지 조건인데 ~~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end함수 입력하시구요. and 가로 여시고 첫번째 조건은요. 마지막 사원번호의 마지막 한 글자가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is, even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마지막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함수 입력하시는데 어디에? 사원번호에 가서 P3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P3에 가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다시 한번 가로 닫아서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봤구요. 심표. 두번째 조건은 식대가요. 식대의 첫번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값이 10만원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end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enter를 눌러주시면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할 때만 추르구요. 그렇지 않을 땐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시는데 문제에서 특정 필드를 가져오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니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가 있어요. 고급을 클릭해요. 그러면 P2셀부터 I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우리 P26부터 P27 영역에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을 선택하구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문제에서 요구한 P30세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사은 번호의 마지막 한 글자를 봤을 때 짝수인지 확인해 보시구요. 그 다음 식대가 1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에 맞게 작성을 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를 이용해서 담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구요. P3부터요. I2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실 거구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수당이 상위 1위인 데이터와 하위 1위인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을 자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큰 값 또는 첫 번째로 작은 값 랭크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해서 첫 번째로 가장 높은 사람의 1등 가장 낮은 사람의 1등에 해당한 값을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할 수 있겠죠. OR 함수에 입력하실 거구요. 랭크.eq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구요. 문제에서요.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 첫 번째 데이터가요. F4, F4를 눌러서 달러 F3으로 바꿔주시고 그 값을 가지고 본인을 포함한 수당 전체 안에서 드래그 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높은 사람이 높은 숫자가 1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이라고 입력하시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 값이 첫 번째로 큰 값 높은 값이 1등인 값이 나의 F3과 같습니까? F3 셀과 같습니까? F3, F4, F5 비교할 거니까 F4기를 두 번 눌러서 F10에 있고요. 3, 4, 5, 6 행위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다시 랭크.eq 입력하시구요. 수당을 가지고 F4기 두 번 눌러서 F10 고정 행위 위치는 달라집니다. 다시 수당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이제는 오름차순을 구하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그 값이 첫 번째에 있는 F3 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아 F3 셀과 지금 제가 라지암 사고 헷갈렸네요. 1등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 네 잠시만요. 다시 다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다 지우도록 취소 한번 누를게요. 음 잠시요. 순위를 구해요. 랭크.eq 제가 라지암수하고 조금 헷갈리게 수식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구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내림차수는 0이에요. 그럼 높은 성적이 1등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아래까지 드래그 그러면 사실 높은 점수는 수당이 제일 많은 값은 46만원이 1등입니다. 라고 구해져요. 다시 랭크.eq를 이용해서요. 이제 오름차순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F4 절대 참조 오름차순이면 1이라고 넣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작은 숫자가 가장 작은 수당 1등이에요. 누가 1등이냐면 20만원이 가장 작습니다. 20만원과 46만원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지울게요. 다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B3부터 I23을 선택하고요. 홈의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시고요. 가장 큰 값이 1등이거나 가장 작은 값이 1등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니까 OR 함수 들어가요. 랭크점 EQ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수당을 구해요. 첫 번째 F3셀 F4키를 두 번 눌러서 F열이 있지만 3456 행위 위치는 달라져야 되겠죠. 신표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절대참조 그 다음 내림차순을 구하겠습니다. 0 또는 생략하시고 나의 F3셀의 순위를 구한 값이 1등과 같습니까? 가장 높은 순위를 1등과 같습니까? 또는 랭크점 EQ 입력하시고요. 나의 F3에 있는 데이터 F4 F4 눌러서 F열이 있지만 3456 행위 위치는 달라집니다. 신표 수당의 데이터 다 선택하고 신표 오름차순을 구하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고 그 값이 오름차순 순위를 구했을 때 1등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요. 저희는 서식을 클릭해서요. 문제 봤더니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걸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색은요. 표준색의 자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어? 데이터가 음 1등 공동 1등이 2명이었군요. 전 하나밖에 아까 못 봤는데 여기도 있었네요. 46만원은 내림차순 순위를 구했을 때 1등이었어요. 그 다음 20만원은요. 오름차순 순위를 구했을 때 1등이었어요. 1등이 공동 1등이었으니까 전체의 세 개의 데이터에 세 개의 행 전체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했던 실제 잠깐 계산했던 수식은 꼭 범위정에서 지워주셔야 합니다. 문제 1번에 기본 작업에 고급필터와 조건부 서식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2부터 H2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 한번 누르시고요. 인쇄 영역이 120% 확대되어 인쇄되도록 그러면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탭에 가셔서 확대할 겁니다. 현재 100%인데요. 120로 수정하시면 돼요. 120 그 다음 두 번째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그 다음 여백 탭을 클릭하셔서요.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 한번 세로 한번 체크하셔서요.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 머리끌 바닥 클릭하셔서 페이지 위쪽 왼쪽에 머리끌 편집이네요. 위쪽에 왼쪽 구역에다가 현재 날짜가 인쇄되도록 머리 끌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날짜는 달력 모형처럼 되어 있는 날짜 삽입 이란 도구를 사용하시면 돼요. 날짜 삽입 도구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설정이 다시 표시가 되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다 설정하셨어요. 맞게 되었나 파일에 가셔서 인쇄 클릭하시면 가로 방향 그 다음에 정 가운데 날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본 작업의 세문항 문제 15점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의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에서요. 사원 번호 시간의 근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와 표 5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 5가 아래쪽에 있네요. 시간당 수당표라고 되어 있고 A부터 C D부터 F 그 다음에 G부터 I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의 수당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은 시간의 근무 곱하기 아래쪽에 있는 시간당 수당을 찾아가지고 곱해서 값을 계산하는데 A부터 A, B, C D, E, F G, H, I I까지가 있는데 혹시나 I가 아닌 벗어난 값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H, I, J 벗어난 값들이 있을 때 오류값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또는 시간의 근무에 숫자를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별표가 있는 것들을 곱했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오류가 발생 시에는 0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참조하는 표는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돼 있어서 H루컵 함수 사용하시고요. A, B, A 추출하는 데이터는 사움 코드에 가서 두 번째 하나를 가지고 찾아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사원 번호에 두 번째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 볼게요. 는 하시고요. MIT 라고 입력하신 다음 사원 번호에 가서 심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 아니요. 두 번째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올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알파벳 두 번째 있는 걸 쭉 찾아와요. 아까 우리 네 찾아왔고요. 그 다음 이 값을 가지고 시간당 수당표에서 찾을 거예요. 그러면 H루컵 함수 사용하실 거죠? H루컵 찾을 값은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심표 참조할 표는 아래쪽에 내려가서 참조하겠습니다.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오진 않습니다. 알파벳에서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요. A, B, C, D 오름차순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확한 값은 아니니까 아 우선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정확한 게 아니니까 0을 넣거나 폴스를 넣지 않고요.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H의 값은 2만원이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보면 이렇게 알파벳상에서는 문제가 없었네요. 정확하게 값을 찾아왔습니다. 시간당 수당표에 가서 A부터 I까지 해당한 값을 찾아왔고요. 그 다음 그 값을 곱하기 시간의 시간의 근무랑 곱하겠습니다. 잠시 다시 뒤에다가 곱하기 시간의 근무랑 곱하겠습니다.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보면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저는 알파벳에 오류가 있는지 알았는데 알파벳은 문제 없었고요. 시간의 근무에 숫자가 아닌 데이터들이 중간에 있었어요. 이렇게 오류가 있는 데이터는 0을 표시하래요. 함수를 수정하실 땐 항상 첫 번째 데이터를 수정하시죠.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가 if error라는 함수 사용합니다. if error 값을 구하셨는데 오류가 있었어요. 맨 끝에 신표 그러면 0이라고 표시하세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이제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다 0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 1의 근무지 그 다음 기본급 수당 시간의 근무를 이용해서 표 2에 가서요. 표 2에 본사 지사별 기본급과 수당의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근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사원 중 본사와 지사별 가장 많은 최대값이 있네요. 가장 많은 기본급과 수당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되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구할 값은 가장 큰 값이에요. 맥스 함수부터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왼쪽에 본사 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무지에 가면 쭉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에 오른쪽에 두 글자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이 본사와 같습니까? 지사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근무가 있는 사원 중에 시간에 근무에 아까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별표 중간에 숫자가 아닌 데이터가 있었어요. 숫자인 데이터만 가져다가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넘버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함수부터 작성을 할까요? 아니면 쭉 앞에서부터 작성해 갈까요? 앞에서부터 작성해 갈게요. b29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우린 최종 구하고자 하는 값은 최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맥스 함수를 넣어요. 그 다음 맥스 안에 조건이 필요한데 문제 if 함수는 없어요. 그럼 if 가 없이 조건은 작성할 수 있어요.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하면 충분히 조건 작성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를 열어요. 그 다음 본사인지 지사인지를 비교하기 해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근무지 영역에 가서 수식을 복사할 건데 근무지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죠? F3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심표 몇 글자를 가져와요? 두 글자를 가져와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29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한다는 겁니다. 수식을 복사하는데요. A29, A30이라고 되어 있어요. A열이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F4 눌러서 열만을 고정시켜 놓고요. 가로 닫으시면 A29, A30으로 수식을 복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두 번째는요. 시간의 근무에 가서 입력된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에 해당한 데이터만 계산하겠습니다. 라고요. 이즈넘버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즈넘버 선택하고 더블클립 값을 넣으라고 했는데요. 시간의 근무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숫자 데이터인 것만 활용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는 이유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요. 두 번째 본사이면서 숫자가 입력되어 있다면 심표 아니 곱하기 심표는 아니에요. if 함수가 있을 땐 심표지만 지금 if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기본급에 가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기본급을 선택하는데 F4를 누르면 옆으로 수식을 복사할 수 없어요. 기본급만 가져오는데 옆으로 복사했을 때 수당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옆으로 복사했을 때 D열이 아니라 E열로 바뀌어야 돼요. 행의 위치는 같아요. 그럼 F4 한번 누르면 절대참조 다시 누르면 행만을 고정할 수 있어요. D열 E열로 바뀔 수 있도록 행만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거든요. 이제 배열 수식을 다 작성하셨어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본사에 숫자가 입력된 시간의 근무의 데이터가 숫자가 입력된 데이터에 기본급이 가장 큰 데이터는 330만원 이고요. 지사는 360이고요. 수당을 옆으로 가서 복사하면 46만원 과 44만6천원 가장 큰 값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열 수식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일의 근무지와 교통비가 있어요. 표 3에 F29부터 F32 영역에다가 근무지별 교통비의 평균을 만으로 나눈 만큼 삼각형 모양을 반복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몫을 구할 거고요. 몫을 구할 거고 리피트는 나중에 반복하실 거고요. 근무지와 교통비를 이용해서 근무지별 교통비의 평균부터 구하겠습니다. 는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Average If 함수 쓸까요? 안쪽의 인수를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함수 삽입 이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 에요. 조건은 근무지에 가서요. B3부터 B25 영역에 가서요.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더라도 이 근무지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하셔야 돼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근무지와 똑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세 번째 Average 레인지는 실제 평균을 구할 데이터 인데요. 교통비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근무지별 교통비 합계가 구해집니다. 이 값을 만으로 나눈 몫을 구하래요. Cushiont 함수를 이용해서 몫을 구할 건데요. 등호 다음에 Q라고 입력하시면 Cushiont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클릭 끝에 가서 심표하고요. 우리는 만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0의 개수 4개 입력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몫이 10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987 이라고 구해집니다. 다음은 이제 이 개수만큼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등호 다음에 반복하는 함수 리피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리피트 그 다음 문자 미음 누르고 큰 따옴표 차려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모양을 선택 그 다음 심표 넘버 타임스는 조금 전에 Cushiont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어요. 끝에 가서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특수문자 삼각형을 열 번 아홉 번 여덟 번 일곱 번 반복해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음... 다음은 네 번째 계산 작업을 보겠습니다. 표 1에 표 1에 근무지 업무부서 그 다음 기본급을 이용해서 표 4에 가서 근무지별 근무지별 생산부서 그 다음에 관리부서의 기본급이 또 250만원 이상인 사원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계수를 구하는 거네요. 카운트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값 명자 붙이는 거 하실 건데요. 배열 수식입니다. B 36 36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계수를 세종은 마지막에는 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카운트 그 다음 조건을 어...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 함수 쓰셔서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어요. 근무지에 가서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근무지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36과 같습니까? A37과 같습니까? A38과 같습니까? A열에 있어요. 3, 4, 5, 6 36, 37, 38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F4, F4, F4를 세 번 눌러서 A열을 고정하고요. 곱하기 두 번째 어... 가로 열고요. 첫 번째 근무지가 같으면서 다음은 업무부서가 업무부서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생산부서와 같습니까? B35, C35 아, 35행에 있군요. F4, F4 눌러서 35행만을 고정하시고 가루를 닫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요. 곱하기 세 번째 조건입니다. 기본급이 25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급의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신 다음에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0의 개수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3개 네, 2개 네, 오케이. 5개 맞아요. 그렇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저희는 이 포함수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줄 건데 그냥 1이라고 넣어줄게요.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1이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 카운티 가루를 닫으시면 1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워서 몇 명인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n%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배열 수식이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인천 본사의 생산부서는 없나봐요. 250만원 이상인 직원이 아래까지 수식복사 옆으로 복사하시면 관리부서까지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N 세금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표 1의 제2, 3부터 제25 영역에다가 세금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이 있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되어 있는 퍼블릭 펑션 입력하세요. 퍼블릭 펑션, FN 세금이라고 입력하고요. 입력받는 값은 기본급과 수당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만약에요. 이프금은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급이 300만원 이상이면요. 기본급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300만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건에 만족하다면 FN 기본급 더하기 수당의 12%로 세금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FN 세금은 기본급 더하기 수당 곱하기 12% 0.12 라고 입력하시고요. 12%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엔터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 입력합니다. 기본급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300만원 이상이 아니면 300만원 미만 데이터들 중에서 2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요. FN 세금은요. 세금은 어, 7%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더하기 수당 곱하기 7%면 0.07 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는요. else 복사해서 쓸게요. 3% 0.03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J3에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을 눌러서 범주 선택에 사용자 정의를 선택한 다음에 FM 세금을 선택하고 기본급과 그 다음 수당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기본급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라졌죠. 그 값을 곱한 값들이 세금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은 배점이 6점씩에서 6,5, 30점 문제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 배열 함수도 좀 연습해 두시고요. 어느 정도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시간에 분석과 기타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조기를 이용해서 엑셀 파일에 신입사원 시트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시된 그림을 보고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시된 그림은 사실 B3셀의 근무지가 있고요. B5셀의 실제 데이터가 시작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업무 부서라고 되어 있는 B5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엑셀 파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는 삽입을 이용합니다. 삽입에 표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이라고 있고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거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연결 선택을 클릭하셔서 가졸 데이터 더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가졸 데이터는 C드라이브에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폴더에 가셔서 스프레드 시트에 상설 기출 문제에 가졸 데이터 사원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사원 현황이라는 네 여기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하시면 안쪽에 신입사원이라는 엑셀 시트가 있습니다. 라고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가져오신 데이터에 데이터 첫 행에 열머리끌 포함을 꼭 하셔야 되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피버 탭을 만들기 연결 선택의 연결 이름이 사원 현황이라는 파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레이아웃을 배치하는데 근무지를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업무 부서를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기본급을 선택하셔서 갑에 가져옵니다. 수당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시간의 근무랑 식대를 도하는 것은 나가서 계산필드를 추가할까요? 피버 탭을 필드 목록이 표시를 안 하실 거면 닫으시면 되고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으니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창 닫아 놓으시고요. 레이아웃과 이치는 그림을 참조해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디자인 탭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시간의 근무는 식대를 더하는 시간의 근무 플러스 식대 필드를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의 근무와 식대를 더하는 계산필드 하나 추가할까요? 분석 탭에 가시면 필드 집합 및 필드 항목 및 집합 이라고 있구요. 계산필드를 클릭합니다. 이름에다가 시간의 근무 더하기 식대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수식에 오셔서 는 시간의 근무 더하기 식대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시간의 근무 플러스 식대 가 계산필드를 통해서 계산한 값이 값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합계 기본급을 기준으로 업무 부서를 내림차순 정렬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부서를 정렬하는 건데요. 업무 부서를 기준이 합계 기본급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 부서에 B5셀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기타 정렬 옵션을 클릭하시고 내림차순 기준에 가서 우리는 합계 기본급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기본급 수당 시간의 근무 플러스 식대 필드는 갓필드 설정에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C5셀에서 더블클릭 그 다음 합계니까 함수를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요. 표시 형식은 숫자 범주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누릅니다. 합계 수당도 선택하고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를 선택하고요.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합계 시간의 근무 플러스 식대도 더블클릭 이렇게 해서요. 표시 형식을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합계 기본급을 정렬했고 그 다음에 피버테이블 스타일을 피버스타일 보통 14 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테이블 스타일에 보통의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 를 마우스로 갖다 놓고 선택하시고 보통의 14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보고서 첫번째 분석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문제 부분점수가 없으니까요. 문제 지시사항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해서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요. 이제 이름 정의가 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건데요. H21 셀을 선택하고 이름을 이익률 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 입력하고 엔터 이름을 정의할 때 혹시나 이름을 잘못 입력하셨거나 오타가 있었거나 셀의 주소가 잘못 됐다면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고요. 조금 전에 넣었던 이름의 셀 주소나 오타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선택하고 삭제를 하시고 새롭게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I19 셀을 선택하고요. 이름 상자에 다가 순 이익 합계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은 실제 값의 값의 변화가 있는 H21 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없어요. 결과에 틀리거나 하진 않고요. 변경 셀을 아까 H21 셀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클릭해 주시면 돼요. 시나리오 이름은 문제에서 이익률 증가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현재는 30% 인데요. 35% 로 늘리겠대요. 증가 35% 입력하시고 추가 다음 두 번째 설명은 남기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요. 시나리오 이름을 이익률 감소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값을 25%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두 개 시나리오 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요약을 클릭한 다음 어떤 결과의 요약을 보실 거냐면 우리는 딱 아래쪽에 있는 I19 셀의 순이익 에 대한 합계를 시나리오 요약으로 보겠습니다. I19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이란 시트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 계열을 삭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부가 가장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또는 딜리트 눌러서 삭제 하시면 되고요.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 가셔서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과 세로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차트 제목 클릭 한번 하시고요. 축 제목 축 제목 에 가셔서 기본 세로 를 선택 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근무 부서별 상여금 외현황 이라고 작성합니다. 왼쪽에 축 제목을 백분율 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세로축 제목은 그냥 쓰셨을 때와 제시된 그림과 좀 다르죠. 그렇다면 세로축 제목을 선택하고 축 제목 서식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 방향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분율이 세로일까 스택형일까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세로를 선택하면 글자가 붙어서 표시가 되고요. 스택형을 선택하면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떨어져서 백분율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스택형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번 가로주 눈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차트 요소에 가시면 눈금선이 있고요. 기본주 가로가 있는데 선택을 해제하시면 눈금선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차원 회전의 X축을 50도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을 한번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에 3차원 회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X축의 값이 현재 20인데 5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영업부 계열 영업부는 가운데 있는 막대 선택하면 3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고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도 되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겠습니다.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영업부 영업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레이블 옵션에 가셔서 계열 이름과 그 다음에 값을 둘 다 표시하겠습니다. 계열 이름과 값을 체크가 되어 있게끔 계열 이름을 추가해 주시면 되죠. 계열 이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표시된 내용과 위치는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제시된 그림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면에 대해서 많이들 밑면이 어딘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우스 갖다 놓으면 밑에 쪽에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차트 영역 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축 입니다. 그림 영역 입니다. 설명이 나면서 밑면 입니다. 표시가 돼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우리 서식 탭에 가셔서 밑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돼요. 밑면 어딘가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밑면의 도형 스타일을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 가서 미세효과 회색 25% 미세효과 회색 회색 50% 강조 3 클릭하시면 밑면 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차트 영역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탭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차트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작성한 내용과 여러분이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매크로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아이콘 집합 매크로를 생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고요. 단추를 먼저 만들까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G2부터 I3이니까 G2셀에 오셨을 때 Alt를 누르시고요. H3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름에 와서 아이콘 집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이 아이콘 집합이라고 자동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E3부터 E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 셀값을 색유칙을 클릭하셔서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선택하시고 서식 스타일에 오셔서 아이콘 집합을 이용하시는데 현재 아이콘 집합은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는 다섯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다섯가지 원 흑백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첫번째 출석률이 9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값을 90%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예요. 90% 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를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 90% 이상 네 그 다음에 70% 이상이면 여기에 70이라고 하는데요. 70% 이상이면 반 채워진 거 선택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하얗게 표시를 할 건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얀색 동그라미를 사용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돼요. 잠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에서 2, 3부터 2, 17 영역에 대하여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아이콘 집합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아이콘 집합 이라고 이름을 입력했고 그 다음 수성률이 90% 이상이면 채워진 동그라미 70% 이상 90% 미만이면 채워진 반 4분의 1 안 채워진 동그라미 나머지는 다 하얀색 동그라미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90% 이상에 대해서는 다 채워진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0% 이상 90% 미만은 어 4분의 1 이 안 채워진 거 나머지는 다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70%가요 70% 이상에 대해서 어 채워져야 하는데 안 채워졌거든요. 일단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음 70%면 70%면 70% 이상이면 여기에 4분의 1 빠진 채워진 게 모양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안 채워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부 서식에 오셔서 숫자로 바꿔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전에 기록한 거 어떻게 해요? 음 매크로에 가셔서요. 조금 전에 기록한 아이콘 집합을 선택하고 삭제를 합니다. 아이콘 집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삭제하시고요. 다시 한번 어 우선은 조건부 서식이 여러 번 작성하면 여러 번 남아있어요. 조건부 서식에 규칙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개발도구의 매크로로 이제 기록을 할게요. 아까 새 매크로 매크로 기록을 이용해서 기록할게요. 매크로 이름을 아이콘 집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범위를 2, 3부터 2, 17까지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색유칙 셀값 아이콘 집합 그 다음에 모양은 동그라미 중에서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했던 동그라미가 있네요.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오셔서 숫자로 바꿉니다. 숫자 숫자 마찬가지로 다 숫자로 바꿔주시고요. 첫번째 90% 이상을 0.9 그 다음 0.7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채워지지 않는 흰색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70%에 대한 내용도요. 이렇게 4분의 1 뺀 나머지 채워진 동그라미로 표시가 아이콘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 이제 기록해놨던 단추 1에서 매크로 지정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이콘 집합과 연결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 텍스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누르신 다음에 단추 1을 문제에 나와있는 텍스트가 아이콘 집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번째 문제 하셨는데요. 매크로를 잘못 기록하셨을 때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매크로에 가셔서 선택하고 삭제하시고 다시 새롭게 매크로 기록하셔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매크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삽입에 단추 클릭하시고 위치가 G5부터 H7 6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반쪽 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 누르시면 매크로 이름이 반쪽 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D3부터 D17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셀값을 이용해서 작성하는데 아이콘 집합을 이용할 거고요. 아이콘의 모양은 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80점 이상 다 숫자로 바꿔줄까요? 숫자 숫자 값이 8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0점 그 다음 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는 채워지지지 않은 흰색별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우선 일단 기록중지 해놓을게요. 기록중지 버튼 누르시면 80점 이상은 다 채워져 있는 별 그 다음에 60점 이상은 반만 채워져 있는 별 그 다음에 나머지 60점 미만은 하얀색별로 표시가 됩니다.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텍스트를 아이콘 반쪽 별 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매크로 두 문제 이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의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계약 단추를 클릭하면 디자인 모두 연봉 계약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폼을 보이라고 했어요. 연봉 계약 폼을 보여주세요.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 폼을 초기화하겠습니다. 왼쪽 개체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보기를 가시고요. 개체는 유저 폼에 대해서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I8부터 I12 영역 내용을 CMB 근무부서 콤보 상자 에다가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CMB 근무부서 점 로우 소스는 데이터가 I8부터 I12 영역 까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CMB 인사 고가에는 S1 S2 A1 A2 직접 값을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Add 아이템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반복하는 구문을 쓰실 때 With 구문을 쓰시면 좀 더 편하세요. 인사 고가 CMB 인사 고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Add 아이템 어떤 데이터를 연결하실 거냐면 S1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Add 아이템 S2 연결하겠습니다. 또 Add 아이템 A1 연결하겠습니다. Add 점 Add 아이템 A2 연결하겠습니다. 점 Add 아이템 B1 연결하겠습니다. Add 아이템 B2 목록에다 Add 아이템 추가한다는 거예요. With 썼으니까 And With 구문을 닫아 주십니다. 반복 구문을 쓰실 때 이들을 사용하시면 CMB 인사 국가를 사실 Add 아이템 앞에다 다 쓰셔야 될 거를 생략할 수 있어요. 위드 구문 이용해서 작성해 보셨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문제 작성하셨고 세 번째 문제로 먼저 갈게요. 연봉 계약 폼의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종료를 클릭하면 G5 셀에 오늘 날짜를 표시한 후에 G5 셀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G5 셀에다가 G5 셀에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폰트점 볼드 B-O-L-D 값이 트루 값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폰트점 G5 는이 아니죠. G5 셀에 폰트에 굵기는 트루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과 같이 날짜와 그 다음 굵게 지정하고 그림과 같이 오늘 날짜와 총 입력권이 표시되는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폰을 종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거예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의 첫 번째 오늘 날짜가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데이트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날짜 옆에다가 연결할 거니까 M% 연산자 그 다음 총이라는 글자가 입력할 건데 한 칸 날짜 옆에 한 칸을 띄우시고요. 총 입력합니다. 한 칸 또 한 번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1 한 건이 입력됐으면 한 건 두 건이 입력됐으면 두 건 해서 개수를 좀 구하셔야 몇 건이 입력된지 개수를 좀 구하시기 위해서 문자와 또 작성할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기준을 레인지 살짝 옆으로 옮겨서 B7셀로부터 B7셀로부터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다음에 그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할 건데요. B7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요. 입력을 다 하고 폼을 종료했을 때 현재 연결된 개수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7행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하나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한 건이 입력된 건 아니죠. 제목이 사업명 근무부서라는 필드명이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지금은 데이터가 한 건도 입력되지 않았는데요. 라고 0이 표시될 수 있도록 만약에 B8셀에 사업명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럼 입력된 데이터는 한 건입니다. 라고 할 때는 B7셀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가 되니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야만 한 건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주시고요. N% 연산자 다음에요. 구한값 뒤에다가 몇 건 입력 완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메시지 박스 띄었어요. 그 다음에 심표 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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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확인하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폼 닫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언노드 밀을 통해서 폼을 닫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끝내기 연봉 계약 클릭하면 폼이 나왔어요. 근무 부서는 오른쪽에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사고가는 애드 아이템을 통해서 목록을 추가해 놓으신 게 추가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업명은 임의로 홍길동 입력하시고요. 근무 부서는 목록에서 콤보 상자에서 선택하시고요. 인사고가에 가서 S1 연봉 계약을 했는데 5천만원 입니다. 아 아직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 하셨는데 아직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등록은 안 할게요. 조금 이따 설명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폼 초기화 하고요. 그 다음에 종료까지 했어요. 두 번째 등록 안 했으니까 입력 안 될 거예요. 종료 버튼 클릭하면 네 종료 버튼 클릭하면 G5셀에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됐어요. G5셀 오늘 날짜 입력 됐고요. 그 다음 글꼴이 굵게 되어 있고요. 메시지 상자가 하나 띄워져 있어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가 한 건도 없으니까 0이라고 표시가 되죠. B7셀로 연결된 개수가 하나인데 빼기 2를 했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고 띄어쓰기 해야 될 부분들은 띄어쓰기 하셔서 입력하셔야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3번까지 해서 다 푼 줄 알고 입력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문제를 가겠습니다. 두 번째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CMD 등록을 클릭하면 이제 엑셀 시트에다 데이터를 입력하실 건데요.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즈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계속 연습해 오셨던 것처럼 일단은 작성을 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i는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고요. range 기준을 b7셀을 기준으로 b7셀을 기준으로 여기 b7셀 기준으로 점 current 현재 region 연결된 행의 기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더하기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6행 6개 행이 있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 새롭게 입력할 행 하나를 더해서 플러스 7을 하시면 되는데 플러스 7 셀즈 i, b부터 시작하니까 2가 되는 거고요. i, 2에는 txt 사업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세번째 c열에다가는요. 근무부서는 cnb 콤보 상자에 근무부서에서 근무부서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인사고가는 네번째 d열에다가 입력하는데 cnb 인사고가에서 입력받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는 교재 문제를 봤더니 연봉 계약금 이라고 되어 있어요. txt 연봉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숫자 데이터니까 점 밸류라고 넣어주시거나 또는 val 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셔서 txt 연봉을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성과금 인데요. 성과금 은 조금 인사고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if 구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if 만약에요 left cnb 인사고가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s와 같습니까? s 등급 입니까? 인사고가 s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입력된 저희는 셀즈 i,6 에다가 여섯 번째 열에다가요. 기본급 에다가 셀즈 i,5 에 입력된 기본급 에다가 곱하기 문제에서 20%면 0.1 을 입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if 하실 건데요. 좀 복사해서 쓸게요. ctrl c c c c v 할 거고 else if 만약에요.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s가 아니라 a 입니까? 비교할 거고요. 그렇다면 기본급 에 0.1 로 하겠습니다. 10% 계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셀즈 좀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와서 0.03 0.03 0.03 이라고 입력하셔서 3%로 계산하겠습니다. if 구문 and if 로 구문 닫아줍니다. 그러면 성과금에 대한 계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 합계에 대해서는 셀즈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여섯 번째가 아니라 일곱 번째에 대해서는요. 합계는요. 연봉 계약금 하고 그 다음 연봉 계약금은 다섯 번째 열에서 가져오는 거고 더하기 셀즈 갑자기 캡슬락이 켜졌네요. 셀즈 아이커마 여섯 번째에 있는 값 성과금에 대한 값을 더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돼요. 사실 중간중간에 또 다른 게 있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뺀 거고요. 이제 문제를 꼼꼼히 볼게요. 등록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되도록 추가하시오. 그래서 행의 위치를 구해서 각각의 열의 위치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연봉도 연봉에 따라서 인사고가에 따라서 성과금 계산했고요. 계약폼에 TXT 사업명이 입력 비어있는 경우라는 거를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TXT 사업명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비어있다면 큰땀 열고 닫고 공백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메시지 박스를 띄워줘요. 메시지 박스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S 사업명은 입력되어 있는데 S if C&B 근무 부서를 선택 안 하셨나요? 근무 부서가 선택이 안 되어있다면 된 메시지 박스를 또 띄워줍니다. 근무 부서를 선택하세요. 라고 입력할 것 표시할 것 메시지 박스를 띄워줄 거고요. 다시 S if 부터 복사 근무 부서도 선택했는데 인사고가를 선택 안 했다면 인사고가를 인사고가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만약에 연봉을 입력하지 않았다면요. TXT 연봉이 연봉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상자를 띄워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이제 데이터를 다 입력했다는 거예요. 사업명도 입력했고 근무 부서도 입력했고 인사고가도 입력했고 연봉도 입력했다면 아까 작성하셨던 내용을 입력할 행에다가 쭉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 맨 아래쪽에 와서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폼화면에서 TXT 사업명이 비어있는 경우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을 했고요. 화면이 조금 작아서 크게 보기할게요. 사업명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근무 부서를 비어있다면 근무 부서가 비어있다면 근무 부서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시고요. 인사고가가 비어있다면 인사고가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TXT 연봉이 연봉이 비어있다면 연봉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시요. 라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입력했다면 아까 작성하셨던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등록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사업명 그 다음에 근무 부서 인사고가 연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초기화하시요. 라는 내용을 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드이프 바로 위에다가 이프금은 빠져나오기 전에 TXT 사업명은 초기화하겠습니다. 공백처리 CNB 근무 부서도 마찬가지로 근무 부서도 공백처리 CNB 인사고가도 공백처리 그 다음 TXT 연봉 연봉도 공백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해봐야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연봉 계약 눌렀어요. 아까처럼 홍길동 근무 부서 하나 선택하시고요. 인사고가 그 다음에 연봉을 5천만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입력하고요. 등록 버튼 눌렀을 때 등록이 되는가 만약에 사업명을 입력하지 않고 등록을 누르면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네요. 사업명을 여기다가 강호동 입력하고 등록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근무 부서를 선택하세요. 라고 뜨네요. 그럼 근무 부서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또 등록하니까 인사고가를 선택하세요. 인사고가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연봉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연봉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 텍스 상자나 콤보 상자의 데이터가 이렇게 초기화 작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총 지금은 두 건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두 건 입력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폼이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